안녕하세요 지고트의 뮤즈 임윤아입니다. 지난 FW 시즌에 이어 이번 2021년 SS 시즌도 함께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. 한층 더 섬세한 디테일과 또 고급스러운 소재들로 더욱 더 예쁜 아이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제가 꿈꿔온 일상의 모습을 담은 이번 시즌 촬영 역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앞으로 지고트와 저 윤화가 함께하는 재미난 프로젝트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